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자, 내신 대비 시험 직전 벼락치기 지구과학 1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좌 특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강의고요. 자, 일단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 지구과학 1을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신 시험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임을 알아주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될 수도 있고요. 2학년 학생이 될 수도 있고, 3학년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1을 내신으로 다루긴 하지만 학년과 상관없이 지구과학 1을 내신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일단 이 강의 따라오시면 됩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제공하는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에요.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강조한 내용, 그리고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수업 자료들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거기에 우리 고1, 2를 위한 내신 대비, 지구과학 1 매직 개념 완성 강의 있잖아요. 그거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고, 물론 수능 대비를 위한 개념 강좌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 학교 수업 내용을 축으로 해서 그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저희 강의를 활용하시는 게 일단은 내신 대비에 있어서는 맞는 방향이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이 벼락치기 강의는요. 시험 직전 대비 문제풀이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강의만으로 내신 대비가 완벽하게 끝나기는 실상 쉽진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문제풀이를 주로 하게 되고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주제라든가 그런 설명들을 같이 곁들이는 부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본 개념 학습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했을 땐 이 강의만으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복습에 대한 어떤 부분 기본적인 공부가 충실하게 이뤄진 상태에서 이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내신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객관식 문제 있고요. 주관식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단답형도 있고요. 서술형 문제도 있고 특히 단답형이 됐든 서술형이 됐든 선생님들께서 주로 내신은 몇몇 포인트들이 또 있고요. 또 사실은 이제 또 직접 수기로 채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채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딱딱 뽑아지는 문제들이 또 이렇게 또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여기다 담아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또는 각종 어떤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들도 여기다가 굳이 또 수록을 했어요. 오케이? 학교마다 시험 문제는 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는 기본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다는 점 알아주시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내신용 문제 즉 내신형 문제와 수능형 문제는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내신형, 수능형 조금 형태가 많이 다르고 내신형 문제라면 조금 더 기본 개념 확인 수준의 문제로 간단하게 구성된 게 일반적인 문제였고 수능형 문제 즉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조금 더 문제가 뭔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무거워 보이고 글도 많고 탐구활동 자료도 많고 이런 형태로 많이 구성돼서 조금 차별화된 점이 있긴 했는데 최근 문제들은 사실 그러지 않아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조금 어떤 문제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할까라는 고민을 하실 때 사실 많이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치르는 시도교육청 모의고사 소위 학력평가라고 하는 교육청 모의고사 있죠? 교육청 모의고사, 한국교육과정평가를 주관하는 평가원 모의고사, 고3, N수생 여러분들이 치르는, 그리고 수능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주로 문제들을 재구성하거나 변형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시중 출판사에서 이제 제공하는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는 그 문제들이 진짜 약간 조금 구시대적이고 뭔가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측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또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런 컨셉에 걸맞게 문제들을 잘 엄선해서 여기에 수록하고 담아두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하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강조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그리고 50분 총 12강으로 구성되는데 이 12강이라는 건 대단원 이 지구과학원 총 6개의 대단원으로 우리들은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교과서마다 6개로 구성하는 책이 있고 그걸 3개로 구분하는 책도 있긴 한데 저희들은 일단 6개로 구성해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 점 알아주시고 대단원당 2강씩 해서 총 6개의 대단원 12강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단원 하나당 여러 개의 중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단원 별로 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중단원 별로 문제 그리고 해설 또 새로운 중단원의 문제 또 정답과 해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굳이 중단원으로 끊어놓은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학교 시험 범위는 꼭 대단원 별로 끝나진 않아 중간중간에 애매하게 끊길 때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중단원 별로 저희들이 좀 세분화해 놓으면 시험 범위에 대한 걸 판단하기도 좀 편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할 수 있도록 중단원별로 구성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대단원 하나당 많게는 한 4, 5개의 중단원 좀 적게는 3개 정도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 중단원이 많은데는 좀 더 많기도 하겠구나. 어쨌든 그래서 한 강당 중단원 한 2개 또는 3개 정도 분량에 해당하는 문제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중단원당 문제가 10문제? 아니죠. 20문제? 에이. 중단원 하나당 문제가 거의 4, 50문제 많게는 60문제까지도 가요. 근데 그런 것들 막 3, 4개 여러 개가 모여서 대단원 하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단원 하나당 문제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가 충실히 돼 있어야지만 충분히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분량이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또는 뭐 문제 풀다 보면 잠깐 이게 뭐였더라다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또는 까먹었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개념서를 다시 찾아보던가 개념 강의를 다시 찾아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복습 겸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있습니다.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기에는 너무 강의가 되게 길고 무거워져요. 벼락치기 컨셉에는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정답 또한 정답도 들어있고 또한 해설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또는 기본 개념 확인형 문제들은 조금 많이 생략을 하고요. 이건 쉽지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은 제가 한번 설명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이것 조금 함정이 있어서 많이 걸려들어가는 부분들 또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들 위주로 제가 문제들을 선별해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게 강의에서 설명하는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시가 딱 돼 있어요. 문제 번호의 색깔이 다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내용들을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보고 찾아보시는 게 일단 1차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 더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질문을 올려주시면 우리 답변 조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이렇게 잘 친절하게 답변과 설명을 잘 해주실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교재 파일로 제공되고요. 파일로. 학교마다 시험 범위는 조금 다를 수 있고 물론 처음부터 일반적으로 진도가 나가긴 해서 1학기 처음 치르는 시험일 경우는 앞쪽 진도로 설정되겠지만 시험이 이제 기말고사 또는 2학기 때 나누어서 치러지게 되면 부분, 부분 별로 이제 여러분들 해당 시험 범위에 걸맞는 진도에 맞는 문제들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출력을 하셔서 문제를 먼저 다 풀고 채점도 끝내고 오답 정리한 다음에 강의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음. 당연히 개념 복습 다 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아. 그리고 언제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신 대비에 있어서 내신 대비는 언제나 무조건이에요. 수능 대비에 아주 튼튼한 초석이 됩니다. 오케이? 음. 여기서 제공하는 수많은 문제를 여러분들 일단 다 정리하고 오시면 사실은 기출분석에서 어? 우리 기출문제풀이 강의 있잖아요. 그 기출분석에서 했던 수준에 절대로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어떤 수준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학습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케이? 물론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포함되진 않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이렇게 문제나 구성하고 필요한 설명들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내신 대비 시험 직전 벼락치기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저는 그러면 1강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